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우리도 사전적 의미는 알지. 맞아요. 그래서 여기 외모인 건데. 어제 얘기했잖아요. 이들 안 된다고.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. 있어 있어. 그럴 필요 있어. 그럼 그러면 안 됐어. 아니 나 신발을 꼭 맨날 집어넣어야지. 그거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떡해. 됐고 그럼 각자의 의견을 말해보시죠. 어허 우워 헤이 어허 우워 어허 우워 빠세 어허 우워 뭐야 이거. 형 왔어요. 아니 너는 왜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어. 인마 빨리 들어가. 아 이 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. 이거 나무 늘고도 아니고 왜 맨날 이렇게 굴러다녀. 어허 우우 씨. 형 뭐 먹을게요. 왜요. 아니다. 에이 형님. 화장품을 시원하게 써야 제 맛입니다. 응. 아니 친구야. 너 같은 친구들 때문에 내가 요리를 못하는 거야. 너 화장품을 좀 시원하게. 화장품을 시원해야 돼요. 넣어놔야 돼요. 아니야 근데 음식을.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가 만들어준 거에요. 야 야 음식이에요. 화장품 냄새가 섞이면 어떻게 해. 자 진전들 좀 하세요. 여긴 더 나은 하숙 생활을 위한 의견 조정의 자리라고.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고.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화장품 냉장고 하나 더 좋은데 한 거 아니야? 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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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하겠지 말입니다. 양말 한 짝 부족했으니까 이거 내가 가지고. 이렇게 주황색 모자 없다. 주황색 모자. 이거 가지고. 이거 필요 없고. 이거 필요 없다. 아 석진이 형. 석진이 형이 필요하겠네. 석진이 형. 한 2년 정도 쓴 건데. 오케이. 지민이 확정. 지민이 진짜 좋아했네. 지민이 이거 울겠다 이거 받으면. 오케이. 아니 이런 거 또 누가 갖다 놓은 거야 진짜 이거.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. 아 이거 누가 갖다 놨을까. 어? 이거 뭐야? 아 제발 우리한테 버리지 마 김태형. 야 버리는 거 아니야. 진짜 억울하다. 나는 그냥 너한테 나눠주는 거지. 와. 근데 그건 버리는 게 아니고. 나눠주고. 선물한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진짜 형 밖에 없네요. 잠깐만. 이게. 너도 진짜. 아이씨. 아이씨. 이번에 산다 또 실패다. 너무 작네. 윤희 형이나 줘야겠다. 네? 윤희 없음. 하루 종일 집에 없었음. 그래요? 응. 어디 갔대요? 글쎄. 뭐 어딘가 놀러 나가지 않았을까? 형! 없네. 여기 놓고 나갈게요. 이거 뭐지? 이거 원래 뚫어지는 건가? 하하하. 아하. 윤희 형. 윤희 형. 윤희 형 어디 갔어요? 형 뭐예요? 어떡하죠? 큰일 났다 씨. 윤희 형 빨리 하고. 윤희 형. 윤희 형. 오 깜짝이야. 와. 뭐 들어있는 것 같은데. 오. 온조부터 하고 있었어요. 어제부터. 와 진짜 돌멩인 줄 알았네. 진짜 미리 말아. 진짜 돌멩인 줄 알았어요 형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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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야. 일단 좀 잘 것 같은데 이거. 내가 옷을 좀 좋아하겠는데요. 옷을 좀 좋아하겠다 이거. 아. 그걸 형이 준 거예요? 내가 줬다기보단. 남준이가 줬다는 게 맞게 되지. 오. 이거 생각해보면 솔직히 좀 좋은 거 아닌가요? 저도 되게 이렇게 인형을 받고 좋았는데. 다시 생각해보니까. 저도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. 벌써. 그럼 나한테도 좀 줘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이거 취소할게요. 나도 규칙 하나 정할게. 가자. 가자. 야구. 야구지게 얘기해야지. 어우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난 깔끔한 게 너무 좋아 아 완벽한데 어? 어? 이게 뭐야? 하이씨 어이 뭐야 야 야 왜 여기 있어 아 빨리 디바우로 가 아 저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아 하아 Aw 아 잘 졌다 응 뭐해 이거? 흐흐흐흨 cks 빨라 Wayne 나 정리정돈 안 돼 oo 너무 싫어 왜 다들 정리정돈 안 하는거야 깔끔 몰라 깔끔? 그래 정리정돈 어려운것도 아니구 pergi 싫어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. 본인 신발은 본인의 신발 창이 놓자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. 아니 나도 신발 넣고 싶지! 근데 공간이 없잖아 공간이! 아니 공간이 왜 없습니까? 공간이 없는 걸 어떡하라고! 중국의... 저거? 뭐야? 중국의... 뭐 뭐라고? 중국의... 중국의... 뭐예요? 아니... 이야... 춤 잘 춘다. 저렇게 추는 거야. 제이홉으로... 잘 왔습니다! 오! 안녕! 너 근데 왜 뒷문으로 들어오냐? 제 방금 들고 들어간 건 뭐예요? 제 뭐 가지고 왔어? 응... 하... 아우 무거워...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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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아! 네? 뭐해? 아우... 뭐해? 밖에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. 형 왜 밖에 있었어? 어디 가? 어디 가요? 라? 이게 뭐예요? 야 이건 또 뭐야? 이거 뭘 가지고 오는데? 뭐예요? 인조 오케이! 자 그럼 이 정도면 저도 출근하는 거 같아. 어? 뭐예요? 치킨이다! 치킨? 내가 시켰어. 바로 점심 안 먹었을때. 내가 시켰어. 내가 시켰어. 야 이거 그래서! 치킨! 야 근데 규치가 언제부터 좋은데 하는 거냐? 어우. 아 하필 그 타이밍에 치킨이 좋을 게 뭐예요? 아 여기 형 저 콜론만 해주세요, 콜론. 형 그거 닭다리 줘주시면 안 돼요? 먹고 있어.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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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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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해주세요. 많이들 먹어라. 저펄이 보고 싶다. 힐. 5. 2. 3. 2. 4.